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시 태어난 순간 처음 눈에 들어온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두 눈 다시 죽는 언젠가 마지막에 생각난 어지러운 햇살 반짝이는 입새 나는 죽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나는 죽었다 그날 그곳에 나는 어디 가는 길이었을까 당일자 새해 은연 그리고 이런 자 감사합니다.